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딱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코인할 때 거래 수수료 많이 나가죠 제가 거래 수수료 50% 할인하는 법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거래할 때마다 손실이 나거나 거래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번 타점이 나오는 신호방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동으로 매매해주는 자동매매까지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 먼저 보자고요 일단 거래 수수료 할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밑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비트겟 무료 회원 가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면 이 비트겟을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거래 수수료를 평생 동안 50% 할인된 상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트겟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미 거의 지금 탑3 안에 들어가는 해외 거래소로 보통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가 오를 때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면 이 비트겟을 통해서는 차트가 오를 때는 롱으로 수익을 내고 차트가 내려갈 것 같으면 쇼스로 수익을 내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고 손익 배우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선물 거래나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호방인데요 일단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가입한 거 밑에 보면 상담문이 있거든요 가입하신 후에 여기 상담문이로 그냥 가입했다고 연락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신호방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거래를 하고 싶어 그런데 롱으로 투자해야 될지 쇼스로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되고 손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쇼 들어가라 롱 들어가라 여기서 익절해라 손절해라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오전 7시 17분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신호방에서는 롱을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오전 7시 23분에 실현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목표가가 56,808달러 진짜 실제로 7시 23분 이 타이밍에 56,808달러 딱 여기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큰 차이는 없거든요 차트가 이렇게 여기밖에 안 움직였는데 여기서 수익을 먹은 겁니다 이렇게 단타 위주로 신호방은 거래를 하고 있고 오늘 하루 동안은 뭐 당연히 계속 거래가 실현됐고요 어제도 모든 거래를 다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균 숙률이 매달 97% 이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신호방 보면서 거래하는 거를 매우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800명 넘게 이 신호방을 이용하시고 계시고 공지방에 가보시면 지금 1100명 이 공지방에서 각종 다양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공지방도 아까처럼 아래 링크로 상담문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호방을 이용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한데 꼭 여기 뭐 진입가, 익손절가를 또 볼 필요도 없어요 제일 위에 숏오픈이냐 롱오픈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꼭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지금 타이밍에 숏을 잡아야 될지 롱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이거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숏 들어갔구나 그러면 나도 같이 숏 들어가자 그게 아니면 어 이 사람들 숏 들어갔으니까 나는 반대 포지션이 롱 한번 잡을까 이런 식으로 정말 무궁무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신호방이거든요 자 그 다음은 자 그 다음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던 자동매매입니다 일단 거래하는 거 보여드리기 전에 거래 내용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초록색깔이 익절한 거 빨간색깔이 손절을 한 겁니다 보시면 손절하고 나서 바로 뒤에는 익절 금액이 훨씬 높죠 여기도 보면 170달러 손실을 받는데 그 다음엔 570달러 수익을 받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자동매매가 있는데 거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아까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신호방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자동매매인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래가 숏포지션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 타이밍에 차트도 지금 숏포지션 들어갔죠 처음에는 수익률이 6% 7%까지 갔어요 하지만 그 뒤에 차트가 반대로 오르면서 첫 번째 거래부터 손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거래 내역을 봤다시피 손절한 다음에 보는 익절 금액은 훨씬 높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2회차는 포지션을 바꿔서 이번에는 롱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가 한번 쭉 올랐다가 잠깐 이제 조정이 되면서 차트가 내려갔잖아요 그 타이밍에 롱을 잡았고요 실제로 이제 이 다음에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반복하다가 차트가 쭉 오르면서 여기 부분에서 목표했던 익절가에 도달을 하게 되자 이렇게 익절을 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처음 들어갔을 때는 16,814달러 정도가 있었는데 1회차 손절을 하고 나니깐 16,600달러 그리고 최종 2회차 익절을 하고 나니깐 17,166달러 계산해보면 대략 352달러 정도가 수익이고 352달러면 대략 우리 돈으로 5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을 보시면 오전 1시 23분에 시작해서 오전 3시 36분 거의 지금 2시간 만에 저는 지금 50만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게 자동매매잖아요 제가 손댈 거 없이 자동매매가 알아서 이 신호대로 사고 팔고 거래를 해줍니다 저는 아무것도 건들게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50만원을 번 겁니다 이렇게 하루종일 쭉 거래를 했더니 9시간 반 정도 거래를 하니까 어느덧 시드머니가 17,845달러까지 오르면서 처음 시드머니보다 1031달러가 수익으로 우리 돈으로는 142만원입니다 이게 고작 9시간 반 정도 거래해서 벌어들인 수익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하루도 안 돼서 9시간 만에 140만원 벌어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버실 수 있으십니까? 저도 솔직히 어려워요 아니 이 코인판이 아니라면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코인판 자체가 수익을 볼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신호방 현재까지 승률은 100%지만 평균적으로는 97% 정도를 유지하는데 그렇다는 건 뭐예요? 손실 보는 것보다 수익 보는 게 훨씬 높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자동매매로만 하루에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 많게는 3,400만원이 넘게 벌어간 적도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두 번만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꾸준히 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손실 보는 날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제 평균 월 수익은 4천만원이 넘어갑니다 다른 거 없이 이 자동매매로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도 주변에서 코인을 하다가 손실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비트겐 무료 회원 가입하고 텔레그램 상담 문의까지 주시면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힘들게 차트 분석하면서 가끔 막 손실 보면서 거래를 하실 겁니까 지금 신호방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하루 이 거래들 있잖아요 이게 다 돈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실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시드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거래할 생각이 진짜 조금 요만큼이라도 있으시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거래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게 다 돈인데 여러분들 놓치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 저랑 같이 이 신호방 보면서 거래해서 같이 수익 벌어가 보자고요 뭐 난 이거 못 믿겠다 하시면은 그냥 여기에 비트겐 가입만 해서 거래 수수료 할인만 받고 그냥 여러분들 혼자 거래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신호방을 사용하든 자동매매를 사용하든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거래 수수료 할인 혜택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해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분이 주셔가지고 신호방하고 자동매매 받아 가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신호방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큰 돈 벌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